오늘은 인생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인생 사는 방법을 얘기하죠 서점을 가도 그런 책이 참 많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대부분 이런 것입니다 학력을 쌓아라 경험을 쌓아라 인맥을 늘려라 너를 성공시켜줄 수 있는 사람 뒤에 줄서라 돈 잘 버는 방법을 터득해라 시대에 뒤처지지 말아라 기회가 왔을 땐 확 잡아라 뭐 이런 것들이죠 다 일리가 있고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몇십 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몇십 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믿는 우리들 우리들의 인생 사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救이主として 믿는 우리들은 이 인생의 생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자녀들에게나 子供や 아니면 인생 후배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라고 할 수 있는 말 우리가 아이들에게나 인생 후배들에게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인맥을 늘려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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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러면서 살지는 않는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어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혼자 도망가는 것도 아니죠 다윗을 쫓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다윗의 사람들과 산으로 동굴로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않다고요 그런데 인맥은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적대 관객이었던 블레이셋 땅으로 도망을 가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적대 관객이었던 블레이셋 땅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 블레이셋 땅에 한 성읍에 들어가서 털을 잡고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다윗이 그 마을을 떠나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말레 군대가 블레이셋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블레이셋의 것을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것을 다 빼앗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간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는 다윗의 가족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의 가족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말레 군대가 가면서 돌아가면서 전부 다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 빼앗기고 나서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상황입니까 갖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족을 빼앗겼어요 인생의 위기 중에 위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빚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시대에 눌려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또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충성했던 사울왕에게 쫓기고 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세을尽くして使っていた 사울왕이追われる 그런 의미になってしまった 모두가 그것만 생각해도 억울하고 서러운 건데요 그런데 느닷없이 자기랑 상관도 없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버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환경과 아메리카노의 군단에 가려져서 자신의 모든 것을 모두 가지고 가족을 쓰레사하고 있었어요 그 자체도 절망인데 도망생활 그 자체가 절망인데 그 절망에 더 큰 절망의 상황이 겹치고 겹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의 억울함과 서러움과 분노가 불레세세계도 아니고 아말렉이도 아니고 모든 분노가 다윗세계에 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돌로 다윗을 쳐서 죽이자고 감정이激しくなって 医師で 다윗대を打ち殺そうと 言い出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의 입장에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本当に 도마둑은ようなことなんです 자기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인데 다윗은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마음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다윗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거품 모욕을 뒤로 넘어갈지 상상이 안되지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本当にいろんな思いで あなたがここに連れてきたのに 私にこういうことができるかと思いませんか 아마렉에게 열받고 아마렉によって 배신한 사람들에게 열받고 また裏切られた人によって 怒りを覚え 어쩌면 우리 뇌경 세계에서 쓰러질 수는 そして 노속を起こして 倒れ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 私たちは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말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려볼 생각도 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사람들이 돌려가고 가서 터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았다고 神様に信頼する心を失わなかった 信仰を失わなかったんです 神様に信頼する心を失わなかった 信仰を失わなかったんです 神様に信頼する心を失わなかったんです 神様に信頼する心を失わなかった 물질을 잃고 物質を失わなかった 사람들에게 배신당해도 人々に裏切られても 神様に信頼する信頼を これは決して失う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이런 상황에 하나님을 더 의지했대요 そのような状況に なおむしろ 神様に頼った 배우고 배우고 또 도전해야 될 부분인 줄 믿습니다 今を生きる私たちが学び学んで またチャレンジを 受けるべきことだと信じます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皆さん 人生の中 危機を 만났을 때 危機にあった時に 神様に頼り 神様に信頼する信頼を 失わなければ 우리 앞에 있는 이危機を 皆さん 私たちの目の前にある 危機 学びそしてチャレンジを 受けて チャレンジするべきことなんです 위기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라고 地球の前で 私たちが示す 反応なんです 또 두 번째 마지막으로 そして 最後 2番目は 다윗은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힘든 일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普通人は 苦しいこと 辛いことに あったら どうしますか 사람 찾아가죠 사람에게 기대려고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어떻게든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인지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다윗을 다윗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봐도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見ても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아트 앞에서 떨고 있었어요 사울 왕도 떨고 있었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아트를 무너뜨렸어요 또 사울에게 충성했던 다윗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다고 그런 다윗에게 사울은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에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리고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또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받아줬어요 품어졌어요 나눠줬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윗에게 목숨을 바치겠다고 맹세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인생 속에서 어려워지고 위기가 다가오니까 이제는 다윗을 돌로 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또 한 번의 큰 배신을 당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의 배신은 여기서 시작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요압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죠 충신 중의 충신이라고 했던 심의에게 그 신하에게 배신을 당해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배신만큼 배신만큼 사람이 힘들어지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당하는 게 배신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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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이 배신이잖아요 인생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라고 다윗의 말년에 10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미다가 人生의終わりの 도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이런 내용이 시행에 書いてあります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났다 너의 길을 주님 주단해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주님 신뢰세요 주가 낳이遂げて くださる 네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와 아났다 너의 길을 光의ように 아났다 여호와께 잠잠하고 차마 기다리라 주의 자기끼리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이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멋대로 살지 말아라 무슨 일을 만나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너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리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해라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배신을 당하면서 그 수많은 시간의 인생을 보내고 난 다음에 80이 다 돼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께 맡겨라 신이 신이 유단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치러 왔을 때 다윗은 다윗은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죠 또 자기를 배신한 그 사람들에게 무시하면서 그 감정 그대로 대하지도 않았어요 또 자기의 억울하고 배신당했던 그 원망 불평을 기도를 하지도 않았다고요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죠 8절을 믿을と そのような 다윗의 祈りに 神様は 答えて 그들을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오예 必ず 追いつく ことが できる 必ず 救い 出す ことが できる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 을 받고 다윗은 바로 행동 합니다 마을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자 그랬더니 60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 600명 사람들과 함께 아말렉 쫓아갔습니다 좀 가는데 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너무 지쳐서 못 가겠다라는 도중 200명 くらい 人が 疲れ切った から いけない と 言い出した 그래서 다윗씨 그 사람들을 거기서 쉬게 하고 400명 만 데리고 아말렉 군대로 향합니다 아말렉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에 다 보니까요 아말렉 잔치가 벌어졌어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고 유대와 싸워서 이겼고 거기서 다 이긴 걸 다 가져왔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술판을 벌이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놀고 있었다 그때 다윗과 400명이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아말렉 군대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약 이틀 동안 그 군대와 싸워요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말렉 군대가 다윗을 피하지 못하더라 아말렉 군대는 1명도 逃れた 1명도 없지 이렇게 작은 수로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아말렉 군대를 이깁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리품으로 아말렉 양떼들과 소떼들도 다 가져오게 됩니다 또 승정가를 울리면서 자기 동네로 돌아온 거예요 정말 승리하고 마치에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 다윗이 우리 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고 돌아올까요? 우리는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다 모이라 그러겠죠? 너네 돌로 친다고 그랬니? 이러고 아 됐고 제일 처음에 그렇게 그런 발상을 한 놈 나와봐 너네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완전 너네는 오늘 다 죽었어 분노에 화살을 들어 싸우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윗이라면 다 죽이고 혼자 살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성적이 쓰여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씨가 다윗이 훌륭한 것은 우리랑 다르더라고요 다윗씨는 어떻게 했대요? 그렇게 빼앗긴 재산을 다 가져와서 빼앗긴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대요 자기를 배신했던 사람들에게 다 다시 돌려주고 가족들도 돌아가게 해줬대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아말렉을 치러 갔을 때 200명 지쳐서 못 가겠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전리품을 똑같이 나눠줬대요 그들은 싸우러 가지도 않았거든요 가다가 싸우러 가겠다고 하다가 우리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하고 넘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가서 싸웠던 400명이 저 사람들에게 죽으면 안 되죠 이랬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줬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의 사는 방법 그 마지막은 항상 아름답고 풍성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크고 작은 위기는 다가오죠 그런데 우리 삶 앞에 다가오는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나의 영적인 반응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위기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사람을 보기도 하고 아예 그 위기로 망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앞에 있는 그 위기 앞에서 우리의 대처하는 모습 우리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페리 같은 큰 배가 항해를 할 때 큰 파도를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아무리 그 큰 배라도 이렇게 휘청휘청 거리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넘어졌을 때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힘 그것을 그 배의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우리의 인생을 항해라고도 표현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큰 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도 느닷없는 큰 파도로 인해서 휘청거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그저 휘청거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로 세우려고 하는 복원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삶을 살 때 수많은 바람을 맞습니다 무진 바람 세찬 바람을 수없이 더 받죠 넘어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넘어질 것이 아니라 넘어지려고 할 때 다시 일을 키우는 복원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복원 능력 그 복원 능력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그 복원 능력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을 때 그 복원 능력은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 불평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우리에게 삶의 복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할 때 삶의 복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복원 능력 그것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앞에서라도 복원 능력 복원 능력 믿음에 의한 이 복원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 사는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추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인생 후배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라고 언제든지 이 인생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우리의 인생 사는 방법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사는 방법의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늘 보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런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면서 사십시다 여러분의 껴으과 정의는